처음에 시안들 보여주셨는데 제 시안이 장아시는 고양이였어가지고 네,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장아시는 고양이다 보니까 그 칼 그걸로 소품이 있었었는데 그 소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, 딱히 뭐 닮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동화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다른 뭘 해야 될지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딱 닮은 게 있나 싶긴 하네요 아무래도 장아시는 고양이가 일을 해결하는 게 하이라이트겠죠 근데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그쵸, 뭐 이 동화의 마무리는 항상 아름다우니까요 항상 동화들 원작을 보면 좀 비극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워낙 각색된 걸 봤었다보니까 뭐, 만족스럽죠 해피엔딩이잖아요 사실 뭐 인생이 마냥 해피엔딩은 아닐 테지만 동화에서조차 새드엔딩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보는 동화인데 지금 엔딩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동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뭐 전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어릴 적 기억에는 작은 게 안 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책도 많이 읽고 동화도 많이 읽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흥부한 올드요 나이 들어서